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해 수원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숨진 후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대책을 강화했지만 위기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북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은 위기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멈출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대책은 없나라는 주저를 함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유형에 맞는 지원 방안들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얼마 전 전주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생활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을 매번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인 것 같고. 주소지나 연락처 파악이 힘든 경우에도 좀 앞서서 정책을 마련했으면 어땠을지 좀 아쉽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주고 또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초수급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발굴 이런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범주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의로 숨거나 숨어서 아이를 낳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형을 나눠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약소의 계층을 일일이 찾아내는 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채팅방이나 문자같이 지역 연계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북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립을 막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위기 가구들을 발굴하는 데 행정과 정치권이 더 많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시고 토론해보죠. 먼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서영열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해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의 문대광 사회복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전주시의회 최영병 의원과 위기 가구 발굴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안에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늘 이런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어려운 가정들, 취약계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가 방송 전에 굉장히 긴 시간 또 리허설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속의 이야기를 했고 너무 어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여러 환경 문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가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속한 분들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들 어떻게 보셨는지 서영일 원장님께서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분들을 찾고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왜 또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까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이 문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방법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정말로 오늘 주제처럼 터놓고 진지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함께 살 방법이 뭔지, 함께 희망을 품어서 적어도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이 뭔지를 지역사회가 함께 잘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교수님, 그 엄마하시잖아요. 송파 세모녀 벌써 9년 전이 일이고요. 그 이후에 최소한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목소리는 높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 40대 여성이 생활고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었을까 짐작도 안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가구들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될까요?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딩이 높아지면 그 그늘이 커지듯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개인적인 소득들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그러니까요. 빈곤층은 여전히 남아있고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일태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대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았을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비슷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모두 다 사는 것들이 다 오픈돼 있어서 누구네 집에 쌀이 떨어졌대더라. 그러면 저는 저희 집에서 사람들이 누구네 집 쌀이 떨어졌으니까 명절이 되면 쌀을 거들어오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졌죠. 그럼 이제 그런 게 무너졌으면 제도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같이 복지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더 안으로 움츠러들고 지난번에 한번 꼭 보라고 하셔서 제가 영화 수라를 봤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갯벌에 숨어있는 조개들이 언제 물이 들어올지를 보고 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회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숨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빈곤은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없도록 만드는 정말 피폐하고 비참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산다 이런 말씀을 편하게 교과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지난달에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요. 정신의학과 원장님께서 아까 이해수 교수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함께 이렇게 힘들고 엉켜서 살아야만 되는 세상에서 박탈감이나 고립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래서 그 우울감 속에서 이제 보통은 원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뭐 엉징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운둔형으로 살다가 전에는 운둔형 외톨이었다면 지금은 운둔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톨을 입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표출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묻지마 범행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자살을 통해서든 타살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 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이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됐고요. 길보른 조갑사회복지원의 문대광 사회복지사님은 현장에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전주 생활고 사망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시점으로 보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행정기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사회 이슈화되는 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민들 기억 속에도 금세 잊혀져버리는 뉴스가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이와 같은 사고를 왜 예방하지 못했나. 우리가 타산지석을 계속 이야기하고 정부 정책이나 시책들이 계속 해결책들,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해결책이 피부에 와닿는 데까지는 한창, 시간차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앵커께서, 아나운서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수원 세모녀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불과 작년 8월에 발생했었거든요. 도내 발생한 전주 생활고 사망사고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위기 가구를 분류했지만 끝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원인. 계약자 불명의 고지서들.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를 하겠다던 약속까지 동의를 했었지만 또다시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명확합니다. 한 번쯤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됐고 핵가족가 됐고 개인주의가 됐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너무 흔한 말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는 힘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누구까지 지금 살펴볼 겨를이 없어. 이런 것인지. 그리고 이슈라는 게 잠깐 뜨거웠다가 아이고 이건 남의 일이고 다시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심리상태가 이렇게 여유가 좀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없죠.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나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일태면 제가. 고등교육이라든지 먹고 사는 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좋아졌지만 경쟁 위조로 살면서 더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해 벌레들이 무엇을 향해서든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거기 행복도시 오멜라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데 그 공공건물 지하 감방에 한 여자아이가 갇혀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햇빛도 못 보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거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복은 취해 있지만 그 아이를 꺼내야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현대화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옆자람을 공동체적으로 돌보고 날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화하고 제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가족의 기능이 취약해졌으면 제도가 그것을 만들어야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 그래서 뽑아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신경 안 쓰시는 건지.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전라북도도 좀 늦었습니다만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관 소개해 주시고요. 계속 2년째 이제 우리 서영열 원장님이 맡아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위기가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소개 좀 해 주시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2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2년 동안 저희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한 15개 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한 8만 9천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종사자 일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여러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8만 9천 명. 네. 그러면 177만 인구 중에 약 9만 명 정도면 엄청난. 네. 엄청 많습니다. 종사자가 사회 복지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하는 게 그냥 몇 명이 일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3,700여 개 중에 소규모 기관들이 한 1,700여 개 되는데 소규모 기관들은 한두 분이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조건이 되게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품질 향상, 품질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제와 연관된 저희가 긴급 돌봄, 틈새 돌봄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이 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을 지금 1년 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연계해서 시군을 통해서 파악한 가구들이 한 500여 가구 이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라든가 돈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분야를 좀 더 든든하고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압니다만 이게 또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 데는 인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 특히 위기 가구라고 지정한 이 가구들을 보살필 것인가. 이예수 교수님 지금 위기 가구 말 그대로 가구의 위기예요. 지금 이 고인이 된 40대 여성은 총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까지 5회의 위기 가구로 선정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서 사회복종무원들이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정부가 한 39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위기가 필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스크린해서 그걸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됐든지 전기로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보험료 이런 걸 가지고 통보를 보건복지부가 집계를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읍면동에 해서 이거를 체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벌써 5번이나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주소하고 실제 거주지가 좀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선정이 됐지만 실제로 그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담당 공무원이 아마 지금 공무원으로서 많이 힘드시기도 할 텐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연락도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의 안타까운 얘기는 집주인하고 조금 연결을 해봤다 할지 그러면 어디 이사 간 거랄지. 그렇죠. 좋은 수의 주수는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정말 행정력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또 안 돼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큰 문제인데 우리는 신청자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내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분들이 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낙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떳떳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본인의 사회복지적인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낙인감이랄지 수치감이랄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또 이런 정도가 되면 이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능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찾아내주고 끌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인 거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 고립의 형태를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립의 형태.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이 되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고립을 일시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오랜 동안 고립을 선택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세모녀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랜 시절 고립을 선택한 경우의 사례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인서트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고립됐으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고립된 유형을 잘 살펴서 오차까지 미달이 했다. 그러면 다음 체계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에도 연결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연결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모두 다 그냥 아 그랬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차까지도 연결이 안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초기긴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걸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행정과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대강 선생님 같이 현장에서 정말 늘 찾아다니는 좋은 연결자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과정들을 놓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한번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니 40대면 내가 충분히 이래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심신이 약했나? 그리고 특히나 20개월 하나는 더 20개월이라면 아예 울음소리나 웃는 소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주변에 어떤 관심이 있었다면 이 과정을 좀 더 돌펴. 물론 행정에서는 호수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는 하나. 그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민들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사회복지사님 실제 현장 다니시면서 어떠세요? 주변 분들의 도움이 가장 큰 거죠? 사회복지사님들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장에 나아가 보면 저희들의 발품을 파는 노력은 기본이 되겠지만 주변의 정보력, 이웃과의 관계 이런 정보력을 저희가 습득하지 못하면 아까 이와 같은 일들이 빌비재하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말처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아까 서영열 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고립의 문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 고립을 아까 이야기하셨고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의 고립은 그냥 경제적 고립, 관계의 고립, 정보의 고립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선택적, 자발적 고립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이웃, 어떤 관계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발굴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사님, 지금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만,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이럴 것 같은데, 위기가구일 것 같은데 지금 40대, 그리고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4%가 40대에서 60대다. 한참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의 어떤 형태라든지, 또 위기가구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 가지 자료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3월이었죠. 아마 여기 서영열 원장께서도 거기를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북도청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 자살 사망자 절반 이상이 40대에서 60대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고립사로 사망했던 분들이 전라북도 한 해만 106명이었고요. 이는 인구당 10만 명 기준으로 보면 5.9명에 해당하거든요. 전국 도 단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한데, 해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라든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 초고령화 현상 등을 고려하면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예숙 교수님, 코로나로 3년간 힘들었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만기 대출 시점이 돌아오면서 폐업 숫자도 늘어났는데, 심지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폐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우리가 촘점이 다양할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서, 더 지금 이 시기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위기가구 예방을 위해서 복지 멤버십, 전국민 가입률도 출시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 네.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찾아낼까 해서, 그 멤버십에 가입해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80% 이상 사람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핸드폰 요금도 낼 수 없고, 전기 요금도 낼 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모든 삶의 의욕을 끊고, 모든 사회로부터의 연결점을 스스로 닫아버린 사람이, 인터넷을 열거나 SNS 연결해서 내가 신청하고, 내가 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이것 자체가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문대구영 사회복지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찾아가는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한달지,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가족이 책임을 지고, 사회가 책임을 진다면, 그렇게 해도 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역사회의 종교기관이나, 민간기관들이나, 이웃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 생활습관,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서영열 원장님 방송 전에, 교육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 관계에 대한 또, 주변 공동체에 대한 이런 상호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힘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시군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잖아요. 결국은 함께 사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게, 참 아쉬운 얘기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상호성을 가지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 어떻게 지역사회가 무너지는지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긴급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정부가 혁신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려워서 찾아갔는데,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기준을 얘기해요. 뭐 어떤 분이 신청을 하고, 이거 심의하는 데 두 달 걸린다고 하니까, 그럼 나 주는다고. 그런데 어떤 행정도, 이거를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약간의 지역 차원에서라도, 다양하게 좀 설계해 놓고, 그게 행정에서는 어려우면, 우리 문다영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현장, 복지관이나 이런 데라도, 긴급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면,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을 텐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버틸만 하니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 하시는 건지, 더 많은 좀, 뭐랄까, 홍보라고 할까요? 좀 전달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신청주의에 있지만, 현재 행정은 찾아가서 지금 행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절차에 들어갔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희망하고 왔는데, 부양가족의 문제라든지, 소득의 문제라든지, 재산의 문제 때문에 한두 번 꺾이게 되면, 이제 행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지원의 방식이, 긴급지원도 그 기준에 들어와야 해주거든요.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이, 또 신청을 해서 또 대상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이 방송 들으시면 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건 좀 어떤 양심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수급. 부정수급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또 짚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부정수급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대상이 될 사람 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또 행정에서 또 잘 가려내겠습니다만, 또 그 행정의 빈틈을 탓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위기가구, 긴급가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공 사회복지사님, 실제로 다가구 주택의 동의 호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과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복지사님도 현장에 가서, 이 집인데 왜 안 계시지? 저 같은 경우는 농촌 현장 쪽에, 고령화 도시 쪽에 지역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촌 지역은.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 14개 지자체들이 도농 지역도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다양한 가구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현장에 계시는 다른 연구임대 쪽에 종사하시는 그런 현장 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죠.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 부채.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쫓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등록기존지를 벗어나서 실제 거주지하고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원 세무녀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어겨서라도 실제로 이렇게 거주를 많이 한다. 하나만 더 짚고, 전주시의회 최영병 의원을 전화 연결할 텐데요. 교수님, 사회복지 예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속에서 재정건조 상태가 세수가 60조간 거쳐서,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산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더 걱정이, 앞으로 좀 내년 더 걱정돼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체감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냥 아예 0원으로 예산을 세운 분야.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 이런 위기가구나, 이런 거에 사각직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슨뜬 얘기고,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내가 밥 먹여줄게. 가서 쌀 사서 먹어. 이렇게, 내가 치료해줄게. 병원 가서 돈 내고 치료받아라. 이렇게,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하는 것은, 누가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을 사서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싸매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아니, 이런 세모녀 사건이나 우리 전주 사건 이런 걸 보면,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생각일 텐데. 그런데 이제, 그거 중에 정말 기업의 법인세나 이런 거는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성렬 원장님 계시는 전략적 사회서비스원도 국비 받으시잖아요. 절반 정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입니까? 네. 국비 전액 삭감되고. 그럼 도비로 운영을 하셔야 되네요. 병원 이렇게 한 대 많다. 도비로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사회서비스 분야는 비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도 자체에서라도 좀 더 사회서비스 분야가 좀 단단하고 튼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전주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4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고 관련해서 전주시의회에 최영병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패널 분들도.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병입니다. 우리 최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우리 지역에서 또 의원님 활동하는 지역 전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에는 송파 새 모녀 사건, 수원 새 모녀 사건 등 유사한 형태의 비극이 발생했었고 이를 또 교원 삼아서 복지사각지대 및 위가구 발굴을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 기록이 지자체 자동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고 나름대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시민의 현장을 직접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정보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위기가구를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에 최 의원님, 시민참여형 위기가장 발굴 지원 조례안이 국내 최초로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세 분도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 이 관련된 조례안, 시민참여형,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공의 역할만으로 위기가구를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스스로 주변을 살피고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전주시에 신고하고, 신고된 의심가구가 최종적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심가구 사례로 선정될 경우, 한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취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도 받고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 좀 시민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야 되겠죠? 네. 이번과 같은 비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 동네에서 발생한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마다 지역의 복지사업 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하고 있지만 잊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방안들이 고민되고, 이것들이 서로 공유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 의원님, 지금 전주시의 사회복지 관련된 행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인력 부족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일단 이런 조례가 통과된 것과 더불어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수행하는 것은 사라입니다.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할지라도 그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렸다시피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각 주민센터당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위기가구 의심 사례가 약 500여 명이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던 복지 관련 업무는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과 같은 사례는 비단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위기가구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됐을까요? 전수조사 지금 착수했죠? 지난 9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당시에만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살펴보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통적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 유지에 대한 복지 욕구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줄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것처럼 세대별, 계층별, 직종별로 원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 지원 역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패널로 전락처 사회서비스원의 서영열 원장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해숙 교수님, 그리고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문대공 사회복지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에서 서영열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너무나 긴급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행정을 찾아가면 두 달 걸려요. 또 내지는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이분들에게 긴급 지원, 이게 어느 시도에도 없다. 정부 차원에서 또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선 우리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계 복지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민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어느 한 분야에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분야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문적 소양 위에서 민간과 공공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민관, 학위 함께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질문은 행정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 현장에서의 어려운 그 정도는 체감은 실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급 가구,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지금 현재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대표 발의도 하셨기에 시민도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최소한 전주시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서영영 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기에 전국 최초로 아마 내년 1월부터 우리 시민분들, 그러니까 비단 전주시의 조례이긴 합니다만 13개 시군까지도 확산이 돼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주 시민들, 우리 전주에서 일어난 40대 여성의 이런 생활구로 인한 사고가 앞으로 이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마 최 의원님의 조례안을 잘 알고 인지하셨다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신고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 최영병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에수 교수님, 일단 시민 참여형 관련된 조례 저희가 앞에서 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인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전달 체계와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저는 말씀 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 했습니다. 아까 서양열 원장님도 그 얘기했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이것이 절차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응급실로 가면 병원에 접수나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랄지 또는 복지관의 이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이런 복지사에게 또는 사회복지관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배정해놓고 그런 가구가 발생했을 때는 회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달지 선지원 후 보고 네. 또는 재량권을 일정 정도 줄 필요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믿는 달지 현장의 복지사들의 판단력을 믿고 너무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책임의 소재 때문에 그걸 자꾸 미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또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문대강사의 복지사님. 시민참여형 위기가정 발굴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 기대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좋은 법안이고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아무리 좋은 법안이더라도 조례안도 조례안이 현장에 내려왔을 때 이게 피부에 느껴져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민간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 할까요? 좀 독과점이라 할까요? 또 행정에서는 이런 민간 자원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 자원들에게 이런 조례안이 또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기존의 민간 자원들의 견장을 차신 분들이 또다시 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법안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폭넓게 정보가 전달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안착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구나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구성원이고 우리의 시민이고 이웃이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해야지 어떤 보상금 이런 부분들에 의존해서도 안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님의 말씀도 귀담아 좀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예숙 교수님의 말씀을 시행할 기관이 전북사회의 서비스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행정과 더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거든요. 서울시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의 실태와 내용을 매우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립가구 형태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최영병 의원이 얘기한 조례에 약간 좀 고민해야 될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 깔때기 현상이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잘못하면 시민들이 무딘장 발굴을 해왔는데 현재 일하는 사람한테 다 쏟아부들 수 있거든요.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가와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떤 대책도 없거든요, 지금. 인력을 늘리겠다든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든지 내년에 돋보게다든지. 특히나 또 행정직 사회복지사분들 과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른 공무원이 담당했던 일들을 다 맡아서 이건 다 사회복지직이 하는 일이야. 언제 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폭주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촘촘하게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 따로 민 따로가 아니고 한 동의 사이즈를 놓고 관이 파악할 수 있는 거, 민이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호 간에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야 되고요. 전라북도가 지금 고독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AI 전화라든가 고립가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복지관들, 이런 시스템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널과 말합시다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대책은 없나? 라는 주제로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숙 교수 그리고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문대광사회복지사,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서영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교수님, 그 40대 엄마 옆에 아이가 18개월, 20개월 정도 아이가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이는 당연히 미등록. 그렇죠. 출생신고를 하지. 네, 안 돼 있죠. 이런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등록이었다가 사망하고 하는 것 때문에 출산통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고 또 보호출산제 얘기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보니까 출산통보제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출산통보가 돼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약 1,000명의 아이들 정도는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이유들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병원에 갈 돈이 없거나 아니면 출산을 숨겨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경우여서 출산통보제의 사각지대를, 사각지대였던 거죠. 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까요? 서영열 원장님. 이제 문대광사회복지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어쨌든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담 체계라든가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있기 때문에 좀 대폭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한부모 가족이 배제와 차별을 느끼지 않고 어떤 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안이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하면 보안이 유지돼서 상담을 해도 보안이 유지되고 뭔가 자기가 보호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꺼리거나 출생신고 할 수 없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저도 여기 현장에 있으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아동 사례,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사례를 밀접하게 접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결과물들이 현장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15년 전부터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왔던 능동적 복지라든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한부모 정책들을 다 들여다보면 그것까지 정책들입니다. 가지 정책들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현장의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많이 나누는데요. 읍연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강도나 아니면 직무 연계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정인력만 제외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팀, 전주는 또 시민생활지원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3년도였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명이 업무 과정으로 과로서 했던 적이 있고요. 2018년도에 임용 2개월 된 20대 사회복지사가 투신했던 사례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업무 과정과 민원응대의 어려움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집성촌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그래도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이웃집에 숟가락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저 집이 왜 이렇게 비어있어? 불이 꺼져있어? 이런 흔한 말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걸 자주 들었는데 이제 그 흔한 말이 필요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최 의원님의 조례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수 교수님 이제 세 분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 어떠니 이게 이제 지식적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시간 동안 토론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결국 다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그것만이 답인 주제의 어떤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수 교수님 먼저. 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손녀딸은 한국에 태어난 것으로 너무 귀하고 사랑받는 아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죽어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시내의 평등과 정의가 없는 걸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낮이 없이 평평하고 기압이 평평 기압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고 다 썩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압도 마찬 바람이 불지 않아서 식물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땅에 고저가 있어야 되고 기압에 고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우리 현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퍼나르기를 해야 된다. 거꾸로 퍼나르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 모녀가 죽거나 또는 40대 여성이 죽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나의 죽음하고 연결돼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대강사의 복지사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거 책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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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 이렇게 보이는. 네. 이게 뭐냐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129. 오. 그런 게 있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생명이나 어떤 안전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우리들이 흔히 찾게 되는 게 119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각박한 세상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선택적, 선별적, 제도적인 한계를 가졌을 때 또 낙인의 효과들이 있었을 때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제도가 서비스 필요하다고 하시면 129번을 눌러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셨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9번입니다. 129. 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들 당사자가 도움을 원치 않거나 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또 어려운 세대, 시대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남몰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또 손을 내미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분들 필요하실 때 129번 눌러주시고 함께 우리 현장과 공공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해주셨습니다. 세영일 원장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연결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찾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자,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민과관이 함께 살기 위한 투자는 결국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우리가 필수의 선택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좋은 연결을 위한 돌봄 교육과 상호성 교육이 꼭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저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나는 혼잔데 나와 나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고 모두가 되고 함께라는 말을 쓰잖아요. 결국에 이 사회복지 분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아주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부는 종합사회복지관 문대광 사회복지사, 전락처 사회서비스원 서영열 원장,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해숙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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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